네 정치는 팅킴 멤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치자락자 김만관 박사 모셨고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주가 빨리 돌아오죠. 월요일 되면 항상 정치는 팅킴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일요일에 저희가 민폐를 끼치고 있는 건가요? 준비를 하셔야 돼서. 어떻습니까? 덕분에 또 한주를 더 힘차게 시작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저는 외교적 매트. 외교적 매트 같아요. 이른바 윤석열 인사가 거의 마무리된 거죠. 발표만 놓고 보면. 발표만 놓고 보면 거의 마무리된 것 같은데 오늘 인사 총평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인사에 대해서 어떤 각도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갈래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짚을 수는 없고. 윤석열 당선인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능력 위주의 인사. 그래서 정말로 능력을 높이산. 정말 능력만 보고 뽑은 인사인가. 오늘 한 번 좀 이거를 한 번 좀 이야기를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럼 우리 김은지 기자가 일단 먼저 좀 열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능력에 부합하는 인사라고 봐야 되는 거 몇 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놓고 보는지에 대해서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물론 제 기준에서는 지금 능력 면에 과연 적절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냐라고 한다면 아닌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당장에 어떤 자질 논란이 있는, 도덕성 논란이 있는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번에 청문회에서 정책에 대한 장악이 안 돼 있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드러냈거든요. 뿐만 아니라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되긴 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한테조차 공부를 좀 안 하고 온 게 아니냐. 이런 질책을 받기도 했었고요. 물론 공부 안 하고 온 게 아니냐라는 워딩은 정확하게 노웅래 의원이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후보 당시에 공약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더 심한 인사는 대통령 비서실 인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청문회조차 하지 않는, 곧바로 임명하면 그 자리에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내일부터 인사가 시작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시영 공직기관 비서관 내정자를 비롯해서 여러 명들이 있는데요. 간첩 조작 사건의 관계자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과연 그럼 능력 면에서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김성애 종교 다문화 비서관 내정자 그리고 또 김동조 연설기록 비서관 내정자 이런 분들은 또 소위 김건희 라인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평강공주로 묘사한 게 김성애 비서관 내정자죠? 네, 그렇습니다. 자유일보라고요. 여기 정광훈 목사가 참관한 매체인데. 그렇죠. 정광훈 목사가 참관한 매체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차례 김건희 대표 관련된, 지금은 여사라고 불러야 되겠죠. 김건희 여사, 본인은 씨라고 불러달라고 했지만, 여튼 예우상, 전례에 맞춰서 여사라고 한다면요. 김건희 여사와의 인터뷰 내용을 실기도 했고, 또 칼럼을 쓰기도 했고 했는데, 특히 말씀하신 게 대선 당일 3월 10일인데요. 고구려 기적기단의 카르타를 깨기 위해 평강공주가 바보 온다를 선택하고 키웠듯이, 김건희 대표는 파격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훌륭한 동관자가 될 것이다. 이런 칼럼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은 바보 온다라는 거예요? 저도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오르는데. 여러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거기까지 엉둘에 둔 건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런 워딩을 하다니. 네, 종교 다문화 비서관으로 예정됐다고. 다문화 무슨 단체에서 일은 했다, 이렇게 일하게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언급할 인물이 있습니까? 네, 그리고 김태우 국가안보실 1차장 같은 경우에도, 저는 국가안보실이 추구해야 될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과거에 이명박 정부에서 대북관경책을 주도해서 사실상 그 정책이 실패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다시금 그 인사를 데리고 와서 우리가 국가안보실에서 추구해야 될 능력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너무 많잖아요, 지금 열관 사람들. 너무 혹평하냐, 혹평? 네, 물론 빠진 사람도 있긴 한데요. 이미 다 한 게 아니라 빠진 사람도 있다. 그런데 아무튼 이거는 지금 도덕성은 논외로 치고, 능력만 놓고 보더라도 좀 이 사람이 맡아야 되는 자리와 역할에 비춰볼 때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의 개인평가가 아니라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그러니까 청문위원들이 지적한 부분들을 제가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본다면 이분들이 업무장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앞으로 이 내각을 이끌 만한 적절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에 대한 비판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인 어떤 지표를 가지고 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시험 봐서 지금 장관 뽑고 비서관 뽑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능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그런 사람마다 관점이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시험을 통해서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다.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의 능력주의나 그리고 또 최근에 나왔던 공정의 배신이나 여러 가지 우리 한국의 능력주의를 분석한 책들을 보면 이 기원의 어떤 유교적인 능력주의, 유교적 능력주의가 주로 기본적으로 시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과거 제도의 전통에서 내려오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이게 저도 처음에는 꼭 그렇기만 할까라고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게 읽어보니까 또 설득력이 있는 게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 제도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잖아요. 사실 동양에서는. 그런데 이게 서양에서는 그렇게 시험 봐서 공직을 뽑는 게 1870년대 처음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엄청나게 혁명적인 제도였던 것 같긴 합니다. 이 과거 제도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논술 시험의 원주를 나폴레옹 시절에만 되면 박갈로래야? 이걸로 얘기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중국이 훨씬 더 오래된 거 아니냐. 과거 시험의 논술한 이야기로. 맞습니다. 실제로 오래됐고요. 그리고 능력주의도 이렇게 공정의 배신 같은 측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요순윙 시대를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 사이 혈연관계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능력 보고 넘겨주는 어떤 그런 전통들이 이 안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박권일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한국의 고시 제도는 응시 자격의 제한 요건이 적다는 점. 모두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가서 똑같은 문제를 풀고 받은 점수에 따라 1등부터 꼴찌가 명확하게 정해진다는 점. 그리고 시험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 나아가서 일단 합격만 하면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일거에 상승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능력주의 전통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한국인이 생각하는 능력주의상에 가장 가까운 제도다. 그래서 과거 제도가 고시 제도로 넘어와 있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전통 때문에 고시를 통과한 사람들 특히 난이도가 높은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가 노력으로 난이도가 높은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권력과 자원을 독점할 자격을 가진다는 어떤 등가교환적인 정의를 자기 스스로 채득해버린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정치인은 대통령을 시험으로 뽑으면 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을 했던 정치인들. 그런가요? 어떤 시험을 누가 내는지가 참 궁금한데. 그런데 저는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예를 들어서 김만곤 박사가 말씀하셨던 능력주의. 그런데 지금 장관인사나 청와대 인사를 능력주의라고 하는 그 틀에서 접근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예를 들어서 능력주의가 처음에 신분이라든지 계층이라든지 이런 어떤 후광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본인의 능력만을 보고 발탁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또 지금이 와서는 그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변질이 되어 가지고 사실은 어떤 사회적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들이 깔려 있는데 그것들을 오히려 은폐시켜버리는 어떤 것이 이데올로기가 능력주의가 되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이거는 하나의 어떤 오픈된 경쟁 구도 속에서의 이야기이고 지금 이거는 대통령이 자기 참모나 이런 사람들을 쓰는 발탁의 과정에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능력을 판단하고 또 그 능력 인사라고 주장한 것을 평가는 자태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점은. 사실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능력주의가 잘못됐다고 비판하시는 분들조차도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원적이라면 이건 그렇게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다원적 능력주의 온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여기서도 각각의 우리가 장관이라면 각각의 분야가 있고 거기에서 뛰어난 업적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증명해 오신 분들이 되는 건데 그러면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인사청문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금방금방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계속 이야기했던 건 정호영 호우자 같은 경우에는 도덕성의 문제도 있었지만 실제 이제 우리가 청문회장에서 질문이 갔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하면 복지부 장관이 되면 뭐 할 거냐라고 했을 때 1순위가 뭐냐고 했을 때 그것조차도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해서 이제 질책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여기서 많은 얘기 나오신 분들이 능력이 있다고 한다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비전이 있거나 어떤 수단이 있는 사람들인데 실제로 이 청문회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김은지 기자님이 또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이시원 공직기강비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인사 그 자체만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류의 인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자기가 주장한 건 뭐냐면 내가 국정원 직원한테 속았다라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변명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국정원 직원한테 그렇게 쉽게 속는 사람이 공직기관을 어떻게 잡아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당선자의 주장인 능력주의 인선에도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그러니까 능력주의는 되게 다양한 비판들을 할 수 있는데 사실 능력주의까지도 가지 못한 인사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특히나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기강이라고 하는 것은 고위공직자를 사정하고 감시하고 그리고는 부정부패가 없도록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국정원 요원들이 가지고 오는 증거 조작조차도 가려내지 못했다. 그거는 자기가 속았다는 얘기는 자기는 무능하다라는 자기의 고백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100번 양보해서 그 사람 말이 맞다라고 한다면 무능하다라는 이야기로 징계 1개월을 받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이렇게 중요한 자리 기용하는 게 능력주의 원칙에 맞느냐라는 비판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공직자의 현올림에 현혹당했다는 자기 고백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공직기관은 비서고 맡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능력주의 이야기를 떠나서요. 제가 유우성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취재를 해서 이시원 검사를 재판장에서도 보고 이렇게 오래 봤는데요. 정말 속았다라는 이야기는 거짓말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왜냐하면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그리고 증거들을 보면 이시원 검사도 이 내용들을 알고도 눈 감았거나 최소한 눈 감았거나 혹은 손발을 같이 맞춰서 국정원 요원들과 증거를 냈다라고 하는 정황증거들이 많거든요. 특히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출입경 기록이라고 해서 2심에 나왔던 증거 조작이 있습니다. 조작된 거. 그렇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게 조작됐다라고 이야기까지 해서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이었는데요. 그때 이게 증거 조작이라고 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지다 보니까 국정원 요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검사들은 속았다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때 국정원 요원들 입장에서 억울하니까 자기들 형사재판에서 그때 이시원 검사도 알았다. 내가 다 보고했었다. 이런 취지의 주장들을 재판 과정에서 그 얘기 나왔어요? 국정원 변호사들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만 보더라도 사실 이시원 검사가 정말 무능했냐라고 본다면 저는 그조차도 자기방어적인 이야기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너무 크게 웃어서 죄송합니다. 사실 굉장히 민망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게 1970년대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2013년, 2014년에 벌어진 비교적 근래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도 그때 처음 취재할 때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설마 이렇게까지 할까? 그 상식과의 싸움이었거든요. 유우성 씨 변호인단과 유우성 씨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에 대한 저와의 끝없는 정말 싸움이었어요. 설마 아무리 그래도 국정원이 외교문서 건드려? 검찰이 설마 이걸 몰라? 이런 생각들을 정말 오래 하면서 취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뛰어넘는 증거가 있어서 보도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건이 다시금 반복되게 되는지가 그때 맺어지어진 사건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이게 다시 불거질 수 있나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의 마인드가 정말 궁금한데 아까 오늘 저희가 이준석 대표 인터뷰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본인의 추정 같던데 물론 그러면 여러 가지 면을 다 보지 않았겠느냐 다시 말해서 알려지지 않은 부분 같이 검사 생활했기 때문에 이 점을 강조를 하던데 이게 그러면 이시원 검사의 그때 어떤 간첩 조작 사건이라는 건 n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준석 대표의 어떤 논리에 따르면 그런데 이 사안은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사안이 이게 부분적 흠결이 아니라 결정적 흠결이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사안인가 좀 그렇기도 하고 100번 양보해서 그럼 안 알려진 면이 있다 하더라도 안 알려진 면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능력 위주의 인사라고 하는 것들을 본인은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국민한테 검증 과정을 어떻게 거칠 것이냐라는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잖아요. 나만 알고 있으면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아까 알려지지 않은 부분의 능력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저는 이제 떠오르는 게 당선자랑 친해지는 능력? 그런 게 갑자기 떠오르는 능력이 되게 다양한 범위에 다양한 범위에 있다고 그런 능력을 측정했다고 한다면 또 수긍을 할 만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정운영이라고 하는 게 만만치 않은 일들이잖아요. 특히나 이제 공직기강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의 비리를 막아서 크게 될 문제를 빨리 해결하자라는 차원의 이야기일 텐데 과연 이시원 공직기강 기서관을 임명한다라는 메시지 자체가 공직사에 주는 게 뭘까라고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지점에서 한 임무를 떠올리는데요. 우병호 검사. 지금은 아까 조선제일검이라는 표현이 나오던데 한동훈 검사를 두고 한동훈 전에 우병호 있지 않았습니까? 검찰 쪽에서. 그렇죠. 박근혜 정부에서. 그렇죠. 최고의 검사로 공과부 했다라고 평가가 받았던 그 사람이 민정수삭실로 갔어요. 그런데 국정농단 사건을 막을 수 있었는데 못 막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무슨 능력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여기서 제기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어찌 본다면 표본인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경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이냐가 중요해요. 이 사람한테 어떤 역할을 부여하는데 이 역할에서 그러면 인사권자가 요구하는 역할이 뭐냐가 사실은 중요한 거고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핵심 문제인 거잖아요. 우병호 검사가 검사 시절에 어떤 사건을 수사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민정수삭실이 있음으로써 요구되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느냐가 중요했던 부분인데 오히려 막는. 방패망 역할을 하는. 오히려 역할을 거꾸로 함으로써 결국은 인사권자에게 탄핵이라고 하는. 그렇죠. 전대미문의 사건을 맞닥뜨리게 만든 장본인 가운데 한 명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무능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 이런 걸 들여다보면 우리가 우병호 이야기도 하다 보면 검사 출신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국에서 특히 고시 출신의 관료들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들인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능력을 떠나서 위험한 사람들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자기가 되게 능력이 뛰어나다고 스스로 자부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자기가 시험을 통과를 한 번 했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은 시험. 그런데 박근혜 선생님이 한국의 능력주의에서 고시를 쭉 고시계를 통해서 분석하면서 그 정신세계를 분석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자기들이 가장 공정한 시험을 통과해서 공정한 방법으로 내가 이걸 성취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권력과 자원을 찾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들이 그들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이게 고시 합격자들이 민주주의 인식이 매우 취약한 집단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시 과정에서 인간을 우열화하는 관정과 그리고 선민의식을 자연스럽게 내면화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해서 고시에 합격했으니 마음대로 그 권력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이들끼리 폐쇄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거 되게 당연시하다고 생각을 해서 거의 필연적으로 한국의 고시 제도는 평범한 국민들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냉소하는 엘리트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고시가 과소한 민주주의 교육에다가 과도한 능력주의 신화가 결합할 때 어떤 괴물들이 만들어지는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대한 사회 실험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저는 이게 또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분들이 근본적으로는 고시 과정 속에서 법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통과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시선 집중해서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법치와 정치가 정말 다르다라는 것들 그리고 법치와 그리고 정치에서 요구되는 능력의 덕목이 되게 다르거든요. 법치에서는 사실은 법조항을 어떤 사건에 잘 적용하는 것이 가장 뛰어난 능력이라고 한다면 정치에서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합의를 보는 능력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데 과연 그런 덕목들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서로 합의를 보려고 하고 설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게 적합한 인사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꾸 능력이 관료들도 행정실무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한다 보면 저는 그냥 관료들을 장관시키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관료들이 훨씬 더 잘 알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자꾸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장관이나 이런 식으로 모시고 오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내부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다른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판단하는 능력들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능력들을 지금 우리 청문회 과정에서 지금의 어떤 후보자들이 보여줬나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조차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고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공부 잘하는 머리 따로 있고 일 잘하는 머리 따로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식과 지혜는 다르다. 고시 관련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한국 사회에서 한 번 김만건 박사님이 지적해 주신 지대 추구하는 사회라고 하는 지적들이 있는데 고시가 딱 전형적으로 한 번에 딱 그 것들을 넘어가면 평생 거기서 편하게 살 수 있는 지대 추구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계속 뽑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는 자기 혁신을 전혀 할 필요가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면허 갱신 기간이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본인은 굉장히 자기네들이 대단한 엘리트라고 생각하게 되는 착각 같은 것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국 사회는 굉장히 민도가 높은 사회예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끝없이 경쟁해야 돼가지고는 계속 자기 혁신을 하는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건데 고시를 합격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 보니까 스스로 좀 퇴화하게 되는 지점들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의심을 하는데 그것들을 지난 대선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그리고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보면서 느꼈었는데 특히나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두 사람이 보여줬던 일반인의 상식보다도 부족한 지점들 구직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리고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부정선거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을 보면서 과연 한국 사회 법적 리트에 대한 과도한 어떤 환상 그리고 자기 확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야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다시 사례로 돌아가면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잖아요. 그러니까 업무가 크게 두 갈래가 있잖아요. 보건 업무가 있고 복지 업무가 있고 그러면 복지 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문제제기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고 100번 양보해서는 보건 업무만 보더라도 제가 어디선가 그 뉴스를 봤는데 정호영 후보자가 경북대 병원장으로 있을 때 그 경북대 병원의 성적표가 8등인가 이랬다면서요. 네. 높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건 업무에 대한 부분도 부족한데 아까 잠깐 김만곤 박사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청문회에서 지금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이 가장 우선순위에 될 정책이 뭐냐 이런 이야기를 물어봤었는데요. 정호영 후보자가 보건의료 분야에서 지역격차 반드시 없애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역격차? 그런데 이게 본인이 핵심 과제라고 모두 발언해서 이야기했던 다섯 가지 목표 중에 전혀 없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말하여 결국 본인이 쓴 게 아닌 거죠.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숙지 못하고 왔냐 이런 지적을 받았다고 하고요. 이달곤 의원이 그리고 지역격차는 아주 장기적인 과제고 장관이 임기 내 할 수 있는 부분을 정확히 판단해야 된다. 이런 핀잔 아닌 핀잔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극단적인 얘기여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걸 참조해서 들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내각자잖아요. 내각자이기 때문에 아마 그게 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차관이 일은 다 한다. 차관은 다 관료 출신이고. 그러면 장관은 누구냐? 국회의원 데려가서 장관을 하는데 결국 정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판단. 어찌 본다면 일본인은 그게 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해당 업무에 대해서 숙지 정도나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떤 뭐냐면 관련 지식이나 이런 거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료가 훨씬 낫죠. 따지고 놓고 본다면. 그러면 관료가 아닌 사람을 발탁할 때 그러면 우선시하는 능력의 지표가 뭐냐가 사실은 중요한 문제인 거잖아요. 이것이. 그럼 해당 어떤 단순한 전문성만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서 능력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서 당선인의 마인드가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서. 나의 국정 철학과 얼마나 매치돼 있느냐. 그다음에 그것들을 정책으로 녹여낼 만큼 얼마큼 정무 감각과 이게 준비돼 있느냐. 현실 감각까지 포함을 해서. 이런 판단이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됐다는 근거가 지금 발견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간단히. 그럼 민주적 통제를 하기 위한 장관 자리도 결국은 차관이 하는 업무를 파악해야지만 지적해야지. 파악하시기 할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기초적인 것을 뛰어넘는 업무에 대한 장악력이 필요한 것들인데 과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내각 후보자들이 그런가. 그러니까 가서 장관님 그냥 가만히 계시면 저희가 다 알아서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돼서 정말 행사만 돌아다니는 장관들이 있잖아요. 불행화가 끝나버리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신없이 일정을 잡아가지고는 일종의 바깥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인사말하고 대독하시고 이런 장관이 실제로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의전 장관이고요. 의전용 장관이고 실제로 내부에서는 관료들이 뭔가를 돌리고 관료들은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상관을 뭐라고 해야 될까. 간섭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일정을 만들어서 돌리고 얼굴 마담으로 만들어버리네. 좋은 편은 아니긴 한데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런 것들을 제어하려면 업무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뭘 할 것인가에 대한 자기가 이걸 맡아서 뭘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비전이 당선자나 어떻게 보면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과 어떻게 매칭이 되는가에 대한 어떤 명확한 연결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 보면 김은지 기자님께서 지적해 주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휘둘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지금 인사들이 결국은 우리가 그런 비전들을 명확하게 청문회 과정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전혀 그렇지 못하고 한다는 대답이 자기가 아까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자기가 이거 하겠다고 다섯 개 발표한 과제 중에 없는 이야기를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도 사태도 벌어지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당선자가 이렇게 하는 정책이 있다고 하면 그 정책들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조차도 없어서 그것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못해서 핀잔을 듣는 그런 사태까지 오는 것들을 보면 실제로 그 능력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능력이라는 것들을 정말 발휘할 만한 인사가 가있나? 라는 것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도덕성이 없다고 한다면 능력이라도 있으면 용서가 되는 부분이 우리가 어느 정도는 또 좀 있잖아요. 그런데 도덕성도 없고 능력도 증명되지 않는다? 이건 그때부터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생겨버리는데 이런 일이 왜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는 이건 사실은 내각을 구성한 사람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책임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참 어려운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그거를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력서로 판단하기도 어려운 문제잖아요. 이력서 예를 들어서 관련 업무와 관련된 단체나 업체나 분야에서 일을 했다. 거기에 이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또 그만큼 일을 잘한다는 보장도 없죠. MBC의 모든 PD가 있다고 해서 MBC 모든 PD가 일 잘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시선집중 모두 다 잘해요. DMR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박수 치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라고 하는 관련 단체에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그 해당 업무를 다 잘한다고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력서만 가지고 평가하기도 힘든 부분이 사실은 있는 거죠. 엄밀하게 놓고 본다면. 그래서 우리가 일반 민간에서는 평판조회라는 걸 하잖아요. 평판조회라는 걸 아마 공직, 발탁할 때도 평판조회 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경찰이 평판조회 한다고 하더라고요.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공유되기 힘든 부분이라고 한다면 인사하는 또 국민적 동의를 거치는 과정에 따라 국민에게 있어, 국민 눈높이에서 이야기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게 뭔가라고 하는 그 마인드. 그다음에 기준. 이것이 지금 인사권자가 가지고 접근하고 있느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백번영부에서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세관에서는 정말로 나쁜 평가를 받고 있지만 나는 알아, 이 사람을. 절대 아니야, 이런 사람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써야. 설마 이 사람 누구 그렇게 접근한 거라면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다 하더라도 그거는 문제는 그래서 국민적 논란이 엄청나게 불거져가지고 임명상 받아서 일하기 전에 상처투성이가 되어버리는 순간에 능력을 떨어뜨려버리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그런 경우는 100의 99 별로인 인사입니다.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죠. 그렇죠. 지금 누가 머릿속에 떠올라서 했더니 우리 김은지 기자가 바로 또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아까 평판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어떤 능력치를 보는 기준이라고 해서 어떤 경험과 과거라고 했을 때 그게 내각 후보자들이 20대이시거나 혹은 사회적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면 충분히 그렇게 판단 자원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각 후보자들은 보통이다 50대, 60대 자기 직업에서의 커리어를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커리어에서 20, 30년 동안 보여줬던 그걸로 평가하면 충분히 판단 자원이 없다. 없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는 충분히 이 사람들을 그 자리에 쓸지 말지를 알 수 있을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이 했던 발언이 이거잖아요. 국민을 제대로 모시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서 최고 경륜과 실력 있는 사람으로 해야지 자리 나눠먹기로 해서는 국민 통합이 안 된다. 그러니까 능력과 자리 나눠먹기를 지금 맞세운 거잖아요. 이 한 문장에서는. 그런데 뭐냐면 능력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 걸으면서 왜 이 사람 쓰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가 되어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석열 당선인은 본인의 어떤 논리구조에서 능력 위주의 인사와 자리 나눠먹기를 대적점에 놓고 지금 바라봤지만 오히려 그걸 정실인사로 바라볼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생기는 거고 그게 바로 그 자리 나눠먹기일 수도 있다. 이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명확하게 국민들이 봤을 때 그 사람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나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데도 굳이 그것을 임명을 강행하려고 한다. 주의 반대. 그러면 이제 개인적 인연을 따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개인적 인연을 따질 수밖에 없다는 거는 명백한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이시원 비서관 내정자인 것 같습니다. 2014년에 같이 대구고검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인연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대구고검에 같이 있었다? 윤석열 당선자가 그때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좌천됐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때가 이제 윤석열 당선자 입장에서는 가장 어둠의 터널에 있던 시절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때 함께 지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힘들 때 서로 위로해 줬던 사이가 아니냐 이런 의심을 좀 사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자가 좌천됐고 또 한 사람은 국정원하고 부안에 동했던 검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묘하게 그렇게 연결이 됩니까? 참 그게 뒤의 말은 더 이상 우선 확정적인 건 아니고 그러지 않냐라는 의심을 사고 있는 건데요. 그걸 뛰어넘는 이 사람 인성 배경과 혹은 여러 가지 이유를 좀 보여줘야 될 텐데 없으니까 계속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40년 직이고 누구는 고등학교 후배로 막역한 사이고 누구는 누구하고 친하고 이런 이야기가 자꾸 언론의 보도를 타는 순간부터는 그거는 능력 위주의 인수가 아닌 거잖아요. 비춰지기로는. 그 자체가 정실리 인사잖아요 사실은. 자리에 나눠 먹고 게 아니라 자리에 나눠주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게 당선인한테 부담이 되는 건데요. 엄청나게 부담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청문회에서 우리가 딱 봤을 때 그분이 내가 어떤 비전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고 뭔가 실행할 수 있는 어떤 수단과 방법이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줬으면 주위에 친하다고 해도 저 사람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겠네라고 나오지. 이게 그렇게 평가가 나오지. 이게 기본적으로 능력은 증명되지만 친하니까 안 되겠네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능력 위주의 어떤 인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평범한 국민들의 시선에서 볼 때는 정말 그럴까에 대해서 의심이 된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지적할 수 있을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평판 조회를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인사 발표 전 단계에서는 인사권자가 평판 조회를 하겠지만 인사 발표가 나고 나면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언론이 또 평판 조회를 해서 보도를 하죠. 이 사람이 있었던 분야에서 평판 조회 해가지고 이 사람은 업계에서 이렇게 평가받고 있다는 보도 나오는 거잖아요. 안 거쳐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국회의원들도 청문회 주면서 당연히 그거 할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렇게 놓고 본다면 장관을 발탁을 하고 비서들을 발탁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무슨 시험을 쳐서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얼마만큼 많이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그럴만한 인사들하고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과정을 거치느냐가 중요한 건데 여기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평판 조회의 과정을 얼마나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든 청문회를 통해서든 그런 과정을 거치는 데서 결국은 능력이 검증되는 거고 거기서 나오는 결론이 결국은 이 사람에게 능력에 대한 규정이 되어버리는데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 개인적인 자기 위주로만 판단하는 어떤 주체를 자기로 잡아버리면서 나오는 문제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내가 인사권자고 내가 아니까 이 사람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써.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사고 구조가. 저는 사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과정 속에서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아까 제가 고시를 봤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임명되는 사람이 아니라 임명하는 사람의 마인드셋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싶었는데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임명하는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위험하다는 과정을 거쳐 오신 그런 분이고 그러면 내가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가장 공정하게 성취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임명하는 사람은 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고 공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론을 좀 수렴하셨으면 좋겠고. 바로 그 점이죠. 우리가 살면서도 사실은 저는 똑같아요. 인생의 이체가 똑같은 게 나는 A라고 나는 김은지 기자를 되게 좋게 봤어요. 감사합니다. 나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게 봤는데 김은지 기자 뒤에 있는 여러 기자들이 되게 안 좋게 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질 않을 텐데요. 저도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별로 적절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농담이에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개인의 주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편차는 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거를 얼마나 줄여가는가가 사실은 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평판 조회를 하는 거고. 그래서 크로스체크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일반 회사에서도 사람 뽑을 때 특히나 경력직을 뽑을 때는 더욱더 그런 자원이 많기 때문에 평판 조회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을 뽑는다라고 하는 건 훨씬 더 그 사람을 평판 조회할 수 있는 자원이 많은 상태인데. 그렇죠. 왜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까? 이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바로 그 점이 돼서 저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인사의 주관화가 제일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인사권자의 주관을 앞세워버리면 그 인사는 한쪽으로 쏠려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인사 문제 같은 우리나라가 특히나게 대통령이 인사권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만 말을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참모들 같은 경우도. 말을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이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버리니까 이게 잘못 한 번 첫발을 떼버리면 계속 그쪽으로 쏠려가는 어떤 경향성이 나타나는 이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인사권이 있다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거기에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인사권 자체를 존중하는 행위. 사실 인사권은 인사권이라는 것들 모든 건 헌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실 국민들이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인사권을 가장 존중하는 방법은 뭐냐라고 한다면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봤을 때 어떤 기준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 자체가 나 이외의 사람들에게 부합할 수 있는가를 한 번 다시 돌이켜보고 그런 평가에 기를 기울이는 것 자체가 어떤 정확한 인사권의 어떤 사용의 시작의 출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민간회사나 혹은 동아리라고 한다면 자기가 정말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들 남들이 아무리 비판해도 그렇게 해도 괜찮겠죠. 그런데 이거는 국정 그것도 최고 국정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런 비판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인사에 주가 나가면 어디로까지 하면 그 인사검증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낙정을 했어요. 이 사람. 그러니까 한번 알아봐. 해버리면 그 순간 이 사람 이러이러한 문제 있어요. 아니되옵니다가 어렵다라는 거죠. 검증해보니까 아니되옵니다가 되나 그 순간부터 자기 검열이 작동이 되는 거죠. 인사권자가 낙정해서 내려보냈는데 웬만하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인사검증이 소홀해져 버리면.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한다라는. 이게 악순환인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제가 볼 때 저는 인사권에 행사할 일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면 본인은 가만히 있는 게 어찌 보면 가장 좋은 현명한 방법일 수가 있다. 뭐냐면 인사판트에서 인사프로 충분히 가동을 해서 거기서 적격자로 복수를 추천을 하고 추천 단계에서 검증을 먼저 하고 도덕성 검증을 먼저 해서 없는 사람 중에서 A와 B를 예를 들어서 복수를 올리는데 A가 돼도 좋고 B도 돼도 좋은. 이 정도의 수준에서 복수를 올렸을 때 낙점을 하는. 이게 인사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잘 알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맞아. 그러니까 써. 그러니까 검증해봐. 이렇게 되어버리는 순간에는 모든 시스템은 작동이 안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핵심적인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제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을 잘 안다고 해도 이 사람이 가족관계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 아이는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형제지관에도 모르는데 그것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준으로 우리가 쫙 만들어놓고 거기에 부합하는 인물들을 내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점에서 여쭤보는 고유의 권한일수록 권한을 행사하는데 절제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인사권이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능력위주의 인사인가? 물음표. 오늘의 주제는 이거였는데 마지막은 느낌표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는 팅킴.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죠. 김은지 기자, 김만고 박사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